안녕하세요 코리아고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고구마 재배의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심는 식이나 재식 거리 그리고 비료 사용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고구마를 잘 달기 위한 고구마 재배 포인트와 양분 공급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고구마의 재배 포인트입니다. 고구마 밑이 잘 들기 위한 토양의 조건은 물이 잘 빠지고 통기성이 좋은 사양토입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토양산도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작물이지만 산성토양에서 좀 더 수량이 높습니다. 즉 고구마의 수량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밀양요소 공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마를 아무리 잘 달아나도 토양의 충을 제대로 방지하지 못하시면 정상수확이 어려운데요. 특히 선충이나 군뱅이 피해 발생이 많기 때문에 토양의 살충제를 시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토양 살충제를 하셔도 제대로 방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충은 보통 유기물이 분해되는 곳에 알을 낳는 것을 좋아합니다. 즉 미부숙 퇴비를 사용하시게 되면 살충제를 시비하셔도 방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꼭 완숙 퇴비를 사용하시거나 더블인으로 퇴비를 대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랑 만들기인데요. 고구마는 물이 잘 빠지고 통기성이 좋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빠짐이 안 좋은 토양은 이랑을 높게 만드는 게 좋고 물빠짐이 심한 사질도는 이랑의 수분이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다소 이랑을 낮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랑을 만들고 멀칭이 늦거나 고구마를 늦게 심으시면 흙이 굳어져서 이랑 만드는 효과가 줄기 때문에 되도록 흙이 굳기 전에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모종 심을 때 주의사항인데요. 고추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고구마도 너무 일찍 심지 않아야 합니다. 묘에서 뿌리를 내리는데 마찬가지로 지온이 15도가 되어야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지온이 낮은데 너무 일찍 심게 되면 냉해가 증가하고 고구마 모양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깊이 들어가서 수확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질토의 경우 지온이 빠르게 올라가서 건조해져서 뿌리가 잘 뻗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종을 가져다가 음지에서 경화시킨 후에 심으시면 뿌리 알차게 좀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큰 묘와 작은 묘는 구분해서 심어야 하는데 섞어서 심게 되면 작은 묘는 큰 묘보다 성장이 느려서 도퇴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고구마 성장이 어렵습니다. 고구마 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묘의 선단잎 4마디에서 6마디까지가 고구마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땅에 묻히도록 심고 또 묘는 얕게 심는 게 고구마 형성이 좋지만 쉽게 건조해지는 토양은 다소 깊게 심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고구마 재배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잎만 무성하고 고구마가 적게 달리거나 제대로 크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은 질소가 다나 양분 불균형에 의한 발생이 많은데요. 그 외에는 좋은 기에 고구마를 심었거나 아니면 고구마의 개근이 분화될 때 토양이 가물거나 과습될 때도 고구마가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고구마 잎이 무성해지기 전에 관리를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유는 고구마를 심고 약 6에서 7주까지 고구마의 개근 분화기가 완성 즉 고구마의 개수가 이미 결정이 납니다. 즉 이후부터는 개수는 늘지 않고 고구마의 크기를 키우게 되는데요. 참고로 고구마의 개수는 다시 묻어주는 방법으로 고구마 수량을 늘리시기도 하는데 재배기간이 더 필요하고요. 토양의 양수분 공급이 더 많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고구마가 작게 나오거나 모양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 순이 무성할 때 고구마 줄기를 들어주거나 순치기를 하는 건 고구마의 개수를 증가시킬 수는 없고요. 달린 고구마를 크게 키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데요. 다만 줄기를 들어주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많이 주게 되고 잎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 광합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오히려 좋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순도 잘못 치시면 곁순들이 나오게 되는데 양분이 오히려 곁순으로 분산되면서 고구마를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잎이 너무 무성해서 순을 쳐야 한다면 윗부분 쪽이 아닌 맨 밑부분부터 전체적으로 순을 제거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고구마 개수를 늘리시고 또 크게 키우려면 밑거름시 질소를 과다하게 시비하지 않고 또 인산가리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밀양요소를 골고루 시비해서 고구마 개근분화가 잘 이루어져서 고구마 개수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고구마를 심고 6주 후 즉 고구마 개수 결정이 끝나면 고구마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잎이 무성해지기 전 이때부터 억제관리를 위한 자재를 연면 시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구마 퇴비, 비료 시비 포인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고구마의 표준 시비량이 있는데요. 분명 퇴비도 들어가 있고 여러가지 비료도 들어갑니다. 고구마는 양분 흡수력이 굉장히 좋은 작물이죠. 그래서 토양의 퇴비나 비료를 하게 되면 고구마를 못 딴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질소 과다, 양분 불균형에 의한 것이며 우리가 원하는 수확량과 품질을 위해서는 적정 시비가 필요합니다. 고구마는 전량 밑거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료 유실이 심한 사질토는 추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비료의 삶은 소중 고구마의 요구도는 가리를 가장 많이 흡수하고요. 다음은 질소, 인산순서인데요. 고구마는 질소 공급이 많으면 잎만 무성해지고 고구마 형성이 잘 안됩니다. 하지만 고구마의 수확량과 품질을 위해서는 적정량의 질소 공급이 필요한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정식 후 6주 정도 되면 고구마의 개수가 결정됩니다. 초반 광업성을 위해서 입성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 질소 공급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때 질소가 과다하게 공급되면 고구마 개수를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 질소 과잉 없이 꾸준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데요. 이에 완효성 비료인 엔텍 사용을 권장드리고요. 다음은 인산입니다. 인산은 적게 필요하고 수확량에 크게 관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초기 뿌리신장을 좋게 해서 양수분 흡수를 좋게 하고요. 특히 고구마의 맛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가리인데요. 가리는 고구마가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성분으로 특히 고구마 비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급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염화가리보다는 황산가리가 훨씬 재배에 유리하고요. 다만 가리를 또 너무 많이 주시게 되면 전분 함량이 감소해서 품질이 떨어지고 또 고구마가 갈라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의 마그네슘과 밀양요소도 고구마의 수확량과 품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급에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여러 작물에 무경운 재배가 유행하고 있고 또 비료를 표층에만 시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고구마는 생육 후기에는 고구마에서 생긴 뿌리가 토양 중 깊게 분포하게 되고 그곳에서 양수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즉 고구마는 비료를 시비하시고 깊이 가리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하지만 일반 비료를 심층 시비할 경우에는 양분이 유실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고구마 전용 비료도 있지만 엔텍 같은 완효성 비료 사용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서 저희 코리아그로가 권장드리는 고구마 밑거름 방안입니다. 퇴비 대신 더불인을 사용해서 유기물을 공급하고 미부속 퇴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선충이나 군뱅이를 방지하실 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엔텍은 질소인상 가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뿌리시는데 특히 질소가 천천히 나오기 때문에 초기 질소 과다를 막고 고구마 개수를 늘려주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후기까지 양분을 꾸준하게 공급해서 고구마를 크게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그린인데요. 규산, 마그네슘, 밀양요소, 유황까지 전부 공급해주며 균형적인 양분 공급으로 잎이 무성해지는 걸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고구마의 모양과 맛을 향상시키는 데 상당히 좋습니다. 참고로 전남, 경기 고구마 주산지에서 10만평 이상 농사를 짓는 대농들도 고구마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하이그린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판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고구마 농사 잘 지으시고 맛있는 고구마 많이 수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